대안항공 전보스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한 선수 세터가 13.7억의 세트를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 승리로 인해서 선도와 승점을 종료를 이뤘고 또 한 선수 선수 개인 기록으로는 세터 1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기록과는 또 별개로 4라운드, 5라운드 되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쳐질 때인데 그 중심에 한 선수 세터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체력이 떨어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MVP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